대구에서 하룻밤 사이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. 심지어 이 가운데 1명은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시민에게 붙잡혔는데, 잡고 보니 어이없게도 음주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팀장이었습니다.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1톤 화물차가 한 상가 앞에 멈춘 사이, 뒤따르던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어제 오전 2시 50분쯤, 30대 운전자가 주차 중 화물차 등 3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.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.133%, 만취 상태였는데,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30대 형사입니다. 대구 만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검은색 외제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. 지난 6일 오후 11시쯤, 대구 황금우체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. 무려 2.6km를 도주한 이 운전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따라온 시민에게 이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.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.112%,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, 잡고 보니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입니다. 음주나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교통팀장으로 근무 중인 이 경찰은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. Hem chakra 말씀하십쇼 한국 국ัprofit!」 그녀들의 운전자 AU